안녕하세요 러브갓 쥐양입니다. 오늘은 노아스 베이글 여기서 많이 유명한 곳이에요 베이글로 이렇게 또 베이글이 생겨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는지 이렇게 베이글이 여러개 있어요 좋아하는 종류도 있고 여기서 팔아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요 많이 사랑하는 곳이죠 또 이렇게 쏘고 보면 수업에 있는 곳 그리고 플레이크 허일러만 뜨거에요 이렇게 여러가지 새벽에 받은거라 이게 조금 차가워요 그리고 데워달라고 하기 양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암튼 이걸 데워서 살짝 데워서 크림을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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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